안녕하세요. 몇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1년 됐나요? 아주 오래 된 것 같아요. 좋은 징조인가요? 나쁜 징조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참 보고 싶고 그립고 참 애타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만나도 이렇게 더 반갑고 또 기다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죠? 별로 교구장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말씀 훈독 좀 하겠습니다. 평화경 1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2년 10월 16일 중앙구리연수원에서 천상지상화합통일대회라고 하는 대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나라는 어차피 작별을 고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에게는 본적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적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 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는 승리적 아들, 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 지상에서 살다 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 우리 후손 앞에 고이 남겨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가 빗땀을 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늘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는 기념탑이 이 땅에 생기는 것이요. 모든 영광의 흔적이 이 땅 위에 남을 수 있지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참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지키는 가정이다. 따라서 내가 참부모님 앞에 효자되고 국가 앞에 중심돌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언제나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뒤에도 이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는 지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지 못하면 내 생애는 비참한 생애가 아니냐. 그러니 죽기 전에 그 나라를 찾아서 단 하루라도 그곳에서 살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아버님의 일생의 소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호받을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뤄놓으시기 위해서 90성상을 피눈물 나는 탕감의 길을 걸어오셨던 부모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천복궁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구 여러분은 아침에 동토는 이 하루를 눈을 뜨고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나를 인식하는 그 시간 참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밤새 안녕이 됐더라면 이걸 생각하면 참 아침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나를 참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참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고 한 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 10년 내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하늘 앞에 뜻맞게 살 수 있는 내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회 성화식으로 성화식을 했던 김진문 회장님 정말 김진문 회장님의 성화식에 저도 참석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도 같이 그런 심정을 아마 공유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그 성화식에서 제가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은 이분이 어떻게 전도가 됐느냐 노방전도가 예수된 거거든요. 노방전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참 노방에서 원리 강의하고 통일교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늘이 그를 선택했단 말이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방전도 이거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 해가지고 전도가 되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고묘한 섭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 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당신 노방전도 해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역질문을 합니다. 아버님이요. 초창기 때 전도할 때 노방전도부터 시작했어요. 저기 종로에 어디요 거기에 보신각 있는 데인가 탑골공원 거기 사길자 순회사님 강연실 순회사님 또 누구죠? 정다록 사모님인가 우리가 지금 참 그분 성화식을 여러 가지 은혜 받을 내용이 참 많지만 저는 거기서 딱 휠이 오는 게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 노방에서 하늘이 택함을 받은 분이구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노방을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논산 할머니 정말 논산 할머니도 노방에서 전도가 됐어요. 김진문 사모님이 임지생활할 때 논산에서 그 당시 노방에서 승공강의할 때 그때 승공강의하는 걸 박규옥 사모님이 노방에서 승공강의할 때 그때 지나치면서 귀에 들어온 그 원리 말씀이 거기서 그분은 참부모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논산 할머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은 평생을 가슴에 태극기를 묶고 살았어요. 태극기를 가슴에 묶고 왜 한국의 정도령 하늘이 보내시는 진주 인자가 온다. 한국에 제리메이샤가 와서 올 걸 아시고 그 제리메이샤를 만나기 위해서 가슴에 태극기를 평생 묶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50살 될 때부터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10년 60세가 되면 산 넘고 바다 건너 진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인자를 내가 만난다. 그때 너희들도 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살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너희들을 살 길로 인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 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10년 예언하고 딱 참부모님과의 만남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노방에서 박기옥 사모님이 승공 강의를 할 때 그걸 한마디 딱 귀에 두른 게 내가 평생 오실 정도렴 인자 그분이 바로 여기겠구나. 이걸 이걸 알고 통일교회로 발길이 옮겨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논살머니가 얼마나 큰일을 하셨습니까. 참부모님으로부터 특별순회사로 임명을 받고 전국을 우리 축복가정 다 조상해온. 그 다음에 2차 순회 때는 전국 우리 목회자에게 성령 능력을 주는 전수식을 했어요. 역사 편찬의 은행에 다 기록이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큰일을 하신 논산할머니 그분이 어디서 전도됐다고요? 노방에서 전도된 분이에요. 더 훌륭한 분 많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리사역자 공부를 하면서 노방에서 외치는 그 한마디가 준비된 귀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외치는 원리 한말숨에 그 인연으로 전도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진문 회장님 제가 성화식에 가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노방에서 전도됐구나. 예수님은 그냥 고기 잡는 바닷가에 가서 호수에서 어부를 택함을 받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식구 여러분 노방 전도를 절대 결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노방에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2인 1조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이제 따뜻한 봄도 왔으니까 두 분씩 각 지역별로 짝을 져가지고 지역 복귀를 위해서 노방 전도를 하고 또 방문 전도를 하고 이제 스피치가 많이 훈련이 됐잖아요. 10분 이제 공과가 거의 감수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빠르면 그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암기가 안 되고 스피치가 안 되면 읽어주면 돼요. 읽어줘. 아니면 그 사람보고 읽으라고 라고 정말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늘은 준비된 자들을 찾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아버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아버님도 2001년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선포하시고 12년 동안 천일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참 아버님도 12년을 13년 기원절까지 천일국 국호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국호를 세워서 천일국 그래서 국조 국화 천일국가 다 아버님이 이미 아버님이 이 땅에 천일국 하나님 나라를 이뤄놓고 당신 사시다가 성화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비전 2020 희망 4년을 출발하는 2016년 이 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우리가 기반을 닦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진 해야 될 때 금년 2016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 4년이라고 하는 꿈을 안고 비전 2020 참 아버님 탄 성탄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때의 여러분 어떻게 그날을 맞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한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넘어 가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런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2016년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기인가? 아침 새벽 혼독회에 이 3분 스피치를 원래 3분 스피치를 하는데 11살짜리가 나왔어요. 11살짜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요? 아 이걸 스피치하는데 11살짜리가 그랬더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3꼭지 다 띄었고 4꼭지째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와서 스피치하는데 이야 정말 11살짜리가 그걸 하늘 부모님이 바라보시고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가 되신 아버님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버님이 기쁘시겠어요. 11살짜리가 얼마나 아버님이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저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5만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5만원을 내줬어요. 잘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일곱 꼭지 다 하라고 주는 거다. 일곱 꼭지 다 하면 내가 또 용돈 더 줄 거야. 그랬더니 너무너무 애가 교구장님한테 용돈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일곱 꼭지 다 하겠다. 정말 참 저는 제 스스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요. 11살짜리가 바로 그 아이가 우리 문백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안 오셨나 문백한 목사님 정말 이야 저렇게 어려서부터 원리를 공부를 시켜놔야 나중에 커도 자기가 중심 잡아서 원리 중심 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크면 말 안 듣거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원리사역자 홍보하고 뭐 위년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원리사역자 열심히 하시면서 참 노방의 전도의 역사는 정말 하늘이 참 역사를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멋진 집을 짓는 것도 벽돌 한 장 한 장 제자리에 쌓아줘서 아주 멋진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천일국 집을 짓는데 벽돌 한 장씩을 가다 척척 올려놓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